자 이제까지 저희가 분업해서 영양식 준비했고요. 이제 완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믹스하고 있어요. 고니캔 준비됐고 영양죽에 닭고기 넣고 그 다음에 야채 넣고 있습니다. 자 영양죽 만들고 여기에 지금 맛있는 닭고기 그 다음에 야채 과일 여러가지 해서 지금 맛있게 지금 믹스하고 있습니다. 맛있게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 오늘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잘 즐기겠습니다. 오늘 휴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전해주신 우리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